0144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영보화학입니다. 영보화학, 은, 는 동사는 1979년 12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1997년 8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가교발포 폴리올레핀 폼 전문 제조회사로서 자동차 내장제, 이트용 기기완충제 등의 제조 판매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가교발포 팔리알러핀 폼은 건축, 일반산업 및 일용품, 포장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시장 확장기에 있음. 기업개요 대시 가교발포 폴리올레핀 폼 제조기업으로 자동차 내장제, 이트용 LCD 간지, 산업용 에어컨 배관제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자동차 천정제 및 도어 완충제, 실링제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내장제와 이트기기 완충제, 포장제 등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산업자대, 보온제 등의 건축자 대임 대시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체인 적수영보고신재료, 무석, 유한공사와 합성수지 제조 판매업인 영보고신재료, 랑빵, 유한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 내장제 판매 증가에도 국내 건설 투자 회복 지연으로 건축자대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휴대폰 액정 배드 등 일반 소재 부문 역시 부진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이익률은 상승하였음 대시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으로 일반 소재 부진이 예상되나 국내 건설 투자 확대로 건축자대 판매 증가,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내장제 수요 증가, 중국 법인의 성장으로 매출 회복 전당 2023년 1월 9일 기준, 장마감, 영보화학의 시가 총액은 69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영보화학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28위입니다. 영보화학의 상장 주식 수는 2천만 주입니다. 영보화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영보화학의 퍼은 15.1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과 BPS는 각각 0.42배, 82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4번지억원, 44억원, 5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원, 27억원, 35억원입니다. 영보화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90%이고 유보율은 1398.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0.19이며 전일 대비해서 60.22 더하기 2.6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1.21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7 더하기 1.7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보화학의 2023년 1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4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43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36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보화학의 총가는 3,480원이며 주가가 영보화학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보화학의 총가는 3,480원이며 주가가 영보화학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영보화학은 거래량 15,650주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500 내주, NH투자증권에서 3,243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950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07주, 유한타증권에서 4,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3,920세주, 키움증권에서 3,31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009주, 하나증권에서 1,530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46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4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01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보화학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가 곳곳에서 2,530주만으로 보고 있어요.